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나르시티에게 매력을 느끼는 5가지 이유입니다. 살면서 나르시티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나르시티는 집요하게 나를 끌어당길 것이고 또 나 또한 이 나르시티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려서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르시티의 올가미에 빠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르시티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이 나르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교활하고 치밀하고 사람의 심리를 빨리 파악해요. 눈치를 잘 봐요. 그리고 이 잔머리가 있어서 똑똑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요. 허세와 허풍이 심해요. 그리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돈도 많이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있고 정말로 엄친하구나. 라는 마음으로 매력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처음에 매력을 느끼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요.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구나. 허풍이구나. 저 사람 나르시티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의 저 성향을 알면서도 계속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고 또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리호구와 같은 에코이스트는 이런 나르시티에게 마음을 줘버리고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되잖아요. 누구나가 이 나르시티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벗어나지 못한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저 나르시티가 아무리 쓰레기와 같은 짓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욕구가, 니즈가 저 나르시티를 통해서 채워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면 정말로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라면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너무 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저 얼굴이 정우성처럼 너무 잘생겼으니까 김대희처럼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이 욕구가 채워져버리는 거니까 이 나르시티의 매력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르시티가 돈이 많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나르시티는 허풍이고 사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이 돈이 많다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 나르시티를 좋아하게 되고 그게 엄청난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나르시티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 나르시티가 서울대 나왔다, 미국의 하버드대 나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 나르시티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함부로 막대하고 욕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의 니즈, 그 욕구가 충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르시티를 나도 모르게 계속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르시티는 나의 결핍을 분명하게, 나의 약점을,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어필해가지고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이 세뇌를 시키는 전문가가 바로 나르시티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나르시티에게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찌 됐든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욕을 해도 가만히 얘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꺼져 그러면 밖에 그냥 나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어찌 됐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싫어요. 미워요.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당신은 부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공부 잘해서 100점 맞을게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저를 쫓아내지 말아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심정이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길들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욕을 하건 학대를 하든 무시를 하든 조롱을 하든 내가 화내고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엄마 아빠가 그래도 예뻐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해버린 사람은 자기가 그냥 학대를 계속 당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래야만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아이고 그래도 내 말 잘 들었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욕하고 화내고 쫓아내버린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처럼 길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르시이트가 똑같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허용적이고 헌신적이고 찍소리도 못하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나르시이트가 부모처럼 나를 욕하고 때리고 내 돈으로 훔쳐가고 나를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집착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부모에게 한 것처럼 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저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네요. 당신이 화내지 않도록 제가 더 열심히 잘할 테니까 미안해요. 이제 화 푸세요. 제가 열심히 돈 벌어올게요. 이런 식으로 나르시이트에게 항상 공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슬픈 건데 어린 시절 학대받았던 이 경험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나르시이트의 학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더 헌신해버리고 바보처럼 자기를 방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이트가 함부로 막 대했을 때 첫 번째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부모한테 학대당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물론 화는 났겠지만 왜냐하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게 더 두려운 거니까 버리지만 않은 게 괜찮은 거예요. 나르시이트가 나를 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아무리 나르시이트가 나를 협박하고 화내고 때리고 비인간적으로 돼도 나를 버리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리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왜 매력을 느끼느냐 하면 어린 시절 학대당한 어린 소녀가 소년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엄마의 매력에 빠지는 것처럼 이 나르시이트가 나를 학대했을 때 내가 또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처럼 나르시이트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더 잘해서 저 나르시이트가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다. 여기에서 내가 저 나르시이트의 매력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의 원인은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했던 그 결핍이 이 나르시이트를 대할 때 매력으로 이렇게 엉뚱하게 작용을 해버린다라는 슬픈 현실을 꼭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이트는 엄청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누가 봐도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외모도 매력적으로 꾸미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처럼 그리고 훌륭한 사람처럼 포장과 거짓말을 잘하니까 마치 자기가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느끼니까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거침없어요. 성격도 좋아 보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린 것처럼 보이고 훨씬 밝은 사람이고 적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힘들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싶어도 못 깔아요. 그냥 자기가 희생당하고 그냥 배려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우유부단해서 잘 선택을 못해요. 누군가가 딱 끌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나르시히트는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그게 어찌 보면 이기적인 건데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나르시히트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멘토처럼 느껴지고 아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멋진 꿈에서 그렸던 멋진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매력에 풍덩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성격도 좋고 매력적이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적극적이고 뭐든지 잘하니까 내가 믿고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되겠다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저 나르시히트가 실제 대단한 게 아니라 원인은 바로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저 나르시히트의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좀 만날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 스스로 자존감을 충분히 채우고 난 뒤에 만나야만이 이런 나르시히트의 이런 사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오 저 사람은 내가 꿈에 그리던 남자야 꿈에 그리던 여자야 이런 어떤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아이고 저 사람 정말로 사기꾼이구나 그냥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저렇게 하구나라고 분명히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주일 밥을 못 먹으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길가에 버려진 그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맛있는 진수성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배가 부르고 자존감이 높이 세워지면 길가에 그 음식 쓰레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발로 차버린다. 그러면 그런 나르시히트 같은 인간은 쳐다보지 않는다. 즉 나의 낮은 자존감이 저 나르시히트를 아주 매력적인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의존적인 성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정결피,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외로움이 많을 경우에는 이 나르시트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로움이 많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제발 내 옆에 24시간 애착인형처럼 함께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나를 나에게 집착해주기를 바라요. 엄마, 아빠처럼 24시간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의존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나르시트의 성향은 무엇이에요? 지배적이고 자기 멋대로 집착하고 이 사람을 인형처럼, 장난감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나르시트는 인형처럼 나를 소유하려고 하고 의존의 성향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인형처럼 끝까지 사랑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의존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을 원했지 나르시트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당장은 나르시트가 엄마, 아빠처럼 일순간에 사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를 가지고 놀려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를 소유하려고, 집착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위한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트는 끝없이 나를 소유하고 집착하고 함부로 막대할 거고 나는 끝없이 소유당하고 허용적이고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어떤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트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의존의 성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나르시트를 점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르시트는 엄청나게 소유하고 집착하고 나를 휘어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의존이 많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는 매력을 못 느껴요.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줘요. 그냥 이 사람이 직장생활할 때는 자기 직장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뭐 그냥 남자든 여자든 그냥 직장생활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통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착의 성향이 많은 나르시트는 일거수 일투적을 확인하고 영상통화하고 카톡을 하면서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지하실에 가둬놓고 너 아무도 만나지마. 너 남자랑 통화도 하지마.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오로지 나만 바라봐. 이렇게 나를 감금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학대가 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지하실에 있는 나를 때리고 욕하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나를 영원히 빛을 못 보게 이 어두운 지옥과 같은 곳에 가둬버리는 것이 나르시트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지하실에서 아무리 살려주라고 해도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는 고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은 나의 의존적인 성향이다. 이런 의존의 성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극단의 이기주의자인 나를 시트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매력이 아니라 정말로 양의 탈을 쓴 가장 사악한 늑대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순진합니다. 순진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나의 어설픈 순진함으로 인해서 순수함으로 인해서 이 나르시트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해버리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놀이터에서 누가 놀고 있으면 어린애가 놀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나쁜 아줌마가 와서 사탕을 주고 과자를 주면서 아저씨 따라갈까? 아줌마 따라갈까? 엄마 저기에 있다 그러는데 엄마한테 데려가 줄게 우리 놀이공원 놀러 갈까 하면 옛날에 순진한 아이들은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유괴예요. 그렇게 실제로 유괴당한 아이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똑똑해졌죠? 인식능력이 뛰어나졌잖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가르쳐요. 나쁜 아저씨가 사탕 주거나 쫓아오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아니면 빨리 뛰어와야 돼? 소리 질러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인지능력이, 인식능력이, 위험에 대처한 능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저씨 손을 따라가는 이 유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20살, 30살, 40살, 50살인 여러분들이 나르시트에 빠졌다라는 것은 어린 소년만도, 어린 소년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도 저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나르시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인데 이유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이상하게 말하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된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아,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아, 저 사람은 운명의 남자야 운명의 여자야 저 여자는 정말로 매력적이야 저 남자는 내가 모든 걸 믿고 따라가도 믿을 만한 좋은 사람이야 한두 번 만나서 저 사람을 파악한다라는 그 순진함, 그 순수함은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바보이다 인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인식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남자나 여자를 만나거나 더군다나 결혼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리를 두면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사귀면서 저 사람을 파악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 수가 없지만 계속 그 사람을 보고 만나고 관찰하다 보면 최소한 여덟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충분히 내가 믿고 사랑해도 될 만한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파악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손을 잡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 과자가 좋다는 이유로 이 사탕이 맛있다는 이유로 저 아저씨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따라갔다가는 저 아줌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이 유괴당할 수도 있다 나르시이트에게 한 번 유괴를 당해버리면 나르시이트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끝까지 왜냐하면 이 존재는 나의 인형이고 장난감이니까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내 삶을 계속 목을 조이면서 나를 가두게 된다 그래서 내가 순진하고 순수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르시이트의 이 호의에 이 가짜 호의에 쉽게 빠져버리면서 저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저 나르시트를 좋아하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이 나르시트가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 나의 이런 결핍, 이런 순진함, 그리고 나의 어떤 이 욕망 그리고 나의 상처, 나의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나르시트는 교묘하게 건드리고 자극시키고 그걸 진짜처럼 포장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다 아니다 해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항상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면 어느 순간 저 나르시의 손을 잡고 따라가려다 아차!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어떤 외로움과 내 상처와 그리고 어린 시절을 학대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 아직 순진하구나 아직 함부로 저 사람을 믿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빨리 놓으면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뒤늦게 파악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